처음, 아이고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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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다양한 팬티는 나는. 아이고야. 아이고. 다시 봐. 얘는 뭐가 없잖아. 아이고야. 아이고. 아이고. 여기, 여기 지금. 디퍼도. 아이고. 아이고. 여기가 남성의 전화점입니다. 이 제품은 호쿵內褲입니다. 그리고 그 당시의 설정은 그 때 운동을 통해 통화할 수 있습니다. 이거 혹시 손님들한테 항의를 받은 적이 없나요? 이거는요, 잘못 잠그다가 여기 끼우면 큰일 나거든요. 저는 이 제품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그냥 랄러는 시간에 랄러가야, 조심해야 합니다. 아, 아, 아.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. 형, 결혼기념일 아니야, 이 집권? 하나 선물해 줄까요? 과유불급. 아, 그래? 과유불급. 원래 팬티라는 건 중요 부위를 가리기 위해서 입는 거잖아요? 이거는 팬티가 아니지 않나요? 이건 예를 들어 숟가락인데 앞에 동그라미 부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? 그럼 그게 왜 숟가락이야? 그건 쇳까락이지. 팬인데 심이 없고 자동차인데 바퀴가 없고. 여기도. 얘는 또 뭐야, 왜 끈이 있어. 진짜. 얘도 웃긴다. 얘도 가죽인데 쫙 벗겨지는 것 같아. 형, 이것도 형. 이것도 형 너무 잘 어울리겠다, 형. 이것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, 형. 그래, 위에 써 있어. 트라이. 아, 이렇게 땀이 나니. 이거 좀 섹시하긴 하다. 아니, 그런데 너무 땀이 많이 나니까 이거를 갈아입고. 이거 되게 시원할 것 같아. 지금 너 너무 땀이 너무 많잖아. 되게 시원할 것 같은데, 이거? 그래? 마스크야? 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